자 우리 아 우리 소사 선수 나왔습니다 아 예 헬로 아 예 어땠는지 오늘 어땠는지 오늘 어땠어요 말해주세요 예 오늘 어땠어요 아 굿 자 이분이 영어로 인글리시 한대요 I nice to meet you I like you 아까랑 발이 바뀌었는데 아 할로부터 진하게 아 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우리 소사 선수 오늘 멋진 피싱 보여줬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힘들거나 한 게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굉장히 좋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선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동원 선수에게 한 번씩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타성에서 자신감이 쓰신 모습 되게 보기 좋아요 자 부탁드린다고 한번 악수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팬분 적극적인 친구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가 다음 달에 군대 갑니다 안타까운 친구고요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박동원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선수입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함 대결 때 나온 거 보셨나요? 어떠셨습니까? 다음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열심히 해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 김민성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고요 호수비 하시고 나서 씩 웃으실 때 꼭 미소에 항상 매료됩니다 우리 7년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예 오늘 7년째 연애 중인데 첫 키스 장소를 못 맞췄고요 어쨌든 그런 거 보는데 우리 남자친구 김민성 선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가대표 발탁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오늘처럼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뜨거운 박수 또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민성 선수한테 뭐라고 하고 싶다고요? 홈런 많이 치세요 홈런 많이 치세요 우리 3선수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선수의 싸인이 이루어진 뒤에는 오늘 우리 선수들이 퇴장을 합니다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내고 싶어 홈런 많이 치는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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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 많이 치는 것